오빠야 오빠! 떨어져! 떨어져 조심해 그거 좋아한다 애기가 먼지나 먼지 털었니 너? 털어야돼 애기 좋아? 지가 잘 내려와 놔둬봐 잘 내려오지? 민혁이네 애기 좋아하는구나 거기다 올려줘 오빠야! 당분간 또 놔둬야 될 모양이다 애가 그걸 좋아하네 끝에 가서는 이 호텔 중 하나다 나중에 드시는 호텔은 멕시코 회사가 하는 운영 하나야 그래서 난 항상 말하는게 힐튼 마리오 그런 브랜드 아니면 그거는 그냥 부딪힐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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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